렛츠 릴렉스 모벤펜픽 파타야 리조트는 렛츠 릴렉스와 연결해서 스팟샵을 렛츠 릴렉스 샵으로 꾸몄습니다. 이 중에 아웃소션입니다. 모벤펜픽 파타야 리조트 안에 렛츠 릴렉스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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